공격료 미니맵을 확인해보실까요? 온다 온다 에어본! 개 쨉끼들어 너 잘라 말파 잘라 이 새끼 말파 잘라버려 파이팅 미카엘 쉴드맨 쉴드맨 씨바 지린다 잔나 잔나 씨바 문워크 어우 새끼들어 내가 너블캐리야 이 새끼야 오동탕 나한테 죽는다 넌 나한테 안돼 너희들의 최고의 방심했던 점은 이 바로 젤리 잔나를 상대편으로 둔 것이었어 헛